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난 이 녀석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도 갑순이라고 지어줬는데 매일 시간되면 순찰을 돌아요 아침에 출근 시간대하고 점심대하고 이 녀석이 하루에 몇 번 더 와요? 일곱 번 정도는? 일곱 번? 네 여기 밖으로 타고 비누에도 있어요 여기? 여기 새끼 있어요 새끼 누구? 아 저기 있다 아 아 알 어엉 이렇게 새끼들 먹이느라고 그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다녔구만 눈물 날려고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? 어머 세상에 4차선으로 지금 확장한다고 해서 겨울에 공사를 좀 쉬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끼가 없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고 통조랑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선은 어미를 먼저 구조를 하고 우선은 어미를 먼저 구조되면 옳지. 아유 잘하네. 아유 잘한다. 알았어. 서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꺼내. 아 이거 답이 없는데. 아이고 지져. 아이고 지져. 귀여워라. 불면 안 돼. 불면 안 돼. 아 지야 너 왜 이렇게 커. 다리. 그렇지 다리 뒷다리. 새끼들하고 그동안에. 산속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. 이제 편안한 장소에서. 좀 쉬라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박수나 아기들 왔다. 짜잔. 아기들 보면 어떻게 놔. 응? 엄청 튼튼해요 지금 보면. 비도 깨끗하네. 지금 봐서 딱히 검사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예방접종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. 아. 밥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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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은 환경에서.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. 그분들께서 더 키워주시는 게. 좋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.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순아. 그동안 고생했다.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. 알았지? 하하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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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